중학교 때 뛰어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돼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평범한 수준에 그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즉, 중학교 때도 잘했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유독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언어 능력이 부재한 경우입니다. 즉, 언어적 능력이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은 거예요. 책을 읽고, 국어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많이 드러나는 형태인데요. 중학교 수학은 어떤 수학적인 기호가 있고 그걸 푸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하면 성적이 쭉쭉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수능 같은 걸 바라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를 수학으로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이거를 수학의 기호로 나타낸 다음 푸는 방식입니다. 가만 어떤 문제들을 잘 봐보세요. 다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1대1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어떤 법칙을 따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이거 부분만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넘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학생들의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언어 능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국어 성적이 안 좋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역설이나 반어 이런 걸 잘 못 받아들이고 어떤 책이나 영상 같은 거의 주제나 거기에 숨겨진 진의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모들은 이걸 갖고 무슨 아이가 이과형이어서 그렇다. 이과형 머리여서 그렇다. 이런 바보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거의 유사과학에 가까운 결론을 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데요. 이거는 언어 능력이 부재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뛰어난 친구들은 이런 걸 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 때부터 우리가 언어 같은 거를 굉장히 등한시하기 마련인데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 공부를 좀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당연히 대화도 좀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하고 좀 자주 대화를 해봐야 돼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친구들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이런 게 또 발달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새 유튜브 이거에서 딱 요약 이런 거에 좀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학 과목이라도 높은 성적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언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언어는 급작스럽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말 잘하고 언어 능력 뛰어난 친구들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언어적인 능력을 꼭 좀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라면 이걸 중요시하고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에게 이 능력을 강조하시고 교육시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